이번에는 디지몬 마스터즈라는 게임을 할건데요 게임 캐릭터를 골라보자구요? 반가워 정식 다투대원으로서 항상 임무를 다하고 있어 다투대원은 현실세계에서 문제를 일으킨 디지몬들을 잡아서 디지털월드로 다시 돌려보내는 일을 하는 특사대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난 폭넓은 경험으로 어떤 디지몬과도 잘 어울릴 자신이 있지 그렇구만 나와 함께 시작해보지 않겠어? 내 이름은 최번우야 난 밥먹는 것보다 싸우는 걸 더 좋아하지 나는 디지몬이다 인간 절대 용서 못해 너희들 디지몬의 적 나 너희들 쓰러뜨린다 안녕 난 도마야 난 이론을 바탕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 우리 얘 아들 여자 캐릭터자 난 유진이라고 해 미소 아 정식 다투대원으로서 항상 임무를 다하고 있어 어 다투대원은 현실세계에서 문제를 일으킨 디지몬들을 잡아서 디지털월드로 다시 돌려보내는 일을 하는 특사대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난 폭넓은 경험으로 어떤 디지몬과도 잘 어울릴 자신이 있지 디지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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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마오왕 아 뭐야 안되잖아 내 이름은 김강민이야 내 이름은 김강민이야 내 이름은 김강민이야 난 나라모니야 난 가오모니야 난 펠코모니야 난 나라모니야 난 나라모니야 난 나라모니야 시야탄을 기본으로 먼 거리에 있는 적도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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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나라모니야 난 나라모니야 난 가오모니야 난 가오모니야 난 가오모니야 강한 펀치로 적을 한 번에 제압할 수 있지 난 펠코모니야 난 펠코모니야 난 펠코모니야 난 펠코모니야 난 펠코모니야 난 펠코모니야 거기 멀리 있다면 추리검 공격을 할 수가 있고 저기 가까이 온다면 발톱 난 나라모니야 난 나라모니야 시야탄을 기본으로 시야탄을 기본으로 원거리에 있는 적도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원거리형 파트너몬이지 테이머아는 항상 친구같은 신뢰감을 가지고 잘 지내고 싶어 나라모니 좀 끌린다 겉보기엔 약해 보이지만 진화를 하면 더 강해지니까 귀여우몬 넌 귀여운 귀여우몬이야 오케이 잠깐 창모드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잠시만요 귀여우몬 기다려 여러분 화면 맞춰드림 야 내가 하고 싶은거 키울꺼야 화면을 맞춰드림 내가 하고 싶은 캐릭터 키울꺼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됐구만 따라오지마라 야 이거 들어오자마자 바로 사람들이 따라오잖아 어? 안녕 반가워 신입대원? 그렇구만 아니 왜 오자마자 나 진짜 교환걸지마라 일단 몸을 풀고 시작할까? 야 뭐 뭐 뭐 미리팜닛 20개월로 서포터하게 감사합니다 아 돈주는겨? 감사해 백이식구 인벤토리 확자 난 저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 이제 좀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? 이제 좀 움직여야 하지 알까? 그래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가 어떻게 가 어디로 가냐 뭐냐 이거 나 못썼어 모르고 나 어디로 가 하늘공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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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이거 왜 이리 어려워 움직이는 게 이거 안 까져 어떻게 까는 게 이거 어떻게 까요 여러분 스캔을 우클릭 스캔은 또 어떻게 스캔 인벤의 숫자 3 mbc한테 까는 거래 어 아구 머니다 뭐야 이거 뭐야 여러분 이상해요 이거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아구 아구 얘 죽이라고 야 공격해봐 야 뭐야 이따구로 공격하는 거야 다르네 게임이 그래 공격해 피오문 와우 뭐야 물음표 뭐야 이게 공격 야 경험치 500% 공격 얍 야 아구 머니 자 계속 때려 때리지 마라 내꺼 뭐야 호오오오오오오 레니까 실제로 때려 내꺼 때리는 거 마 좋아 아니 아니 내가 때리는 걸로 때리지마 내가 때리는 거 때리지마 좋아 아니 내가 때리는 건 때리지 마 나 좀 내가 한 번 잡아보려고 하는구만 나 내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케이 신입대원 쟤 일로 가는 건가 어 뭐야 뭔 내 얘기야 이거 이거 맞니? 계속 가 우와 나 레벨업 레벨 아직 레벨업 했는데 세이머가 아직 찐따구나 야 기다려봐 이건 지나 언제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? 어 여기 있다 어머니 이것도 11 야 오 소장님 퀘스트가 참 많네 이거 퀘스트 따라가네 신기하네 디지마이스를 알려준대 우와 나 이제 디지마이스를 받은 거야? 우와 디지마이스 어 뭐야 이거 오 랜덤 데이터 상자 아니 데이터 스킨을 어떻게 하는 거지? 유물리 서포터 가입 감사합니다 뭐야 뭐야 주변을 잘 살펴봐야 해 장태수의 연구 장태수의 연구 어 어 스캔을 해서 mbc mbc를 어떻게 찾지? 어 아 뭐야 얘가 상장하잖아 계속 공격 코코몬 야 아고몬 전단계 아니냐? 어 선물 오 오 판용이 뭐야 아 광경이 형을 3마리 잡아야 하는 겸? 공격 랄라스 용다리 랄라스 용다리 랄라스 용다리 오 와 레벨 업 어 한 마리 더 어 뭐야? 어 또 생겼다 코롬은 공격 랄라스 용다리 랄라스 용다리 랄라스 용다리 어 뭐야 저거? 좋아 나 먹었다 에헤 오 오오 피로가 회복되고 있어 어 쟤 좀 있으면 그거 하겠다 쟤 좀 있으면은 진화할 수 있겠구만 어 아그먼지 와아 아그머니 진화했습니다 느낌표 누르라고 느낌표가 어딨어? 어 어이 스킬웨어네? 자샤인가? 어엏 캐스트가 뭐였지? 미키가 누구야? 어엏 어 어 느낌으로 또 떴네? 오왓 미키 미키 MPC를 찾아야 하는디? 학교의 개수? 아니 오 0채널로 옮겼어 사람이 너무 많아 1채널에 1채널에 사람이 너무 많아 솔직히 니키가 누군데 계속 미키한테 가라는거지? 차잠가야 불러라 차잠가도 불러라 오 예아 은행처리 어 두리몬을 잡으라네 어? 어 근데 어 여기 느낌표 저게 뭔가 혹시? 나라 소영돌이 차잠가를 불러라 야 누가 내꺼 스킬한다 누가 내꺼 스킬해 야 너네 자랑하지 마라 나라 소영돌이 차잠가 차잠가 아 진짜 때리지 말라고 남의꺼까지 먹으려고 하면 안 돼 남의꺼까지 먹으려고 하면 안 돼 야 방금 시작했는데 나보고 게임 못하는데 뭔소리 하는거지 공격 라라 소영돌이 차잠가 랄라 소영돌이 얍 그렇지 그렇지 이거 디지먼 죽으면 어떻게 됨? 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 나를 무시한다 힛 민디 친구래 민디 친구 너냐? 오케이 느낌표 완료 어 레벨 8이야 오 나 레벨 다 됐네 벌써 어 어? 이거 뭐야? 물 먹었어 같이 뵀지 오 레나봇 나도 공격할게 준거야? 자잠가 야 우리 에피 죽는다 퓨 야 이거 왜이리 세 룬의 문을 잡는거구나 라라 소영돌이 라라 소영돌이 사람들이 계속 내꺼 잡아 라라 소영돌이 라라 소영돌이 라라 소영돌이 자잠가 공격 공격 어 얘 죽는다 호션먹어 호션먹어 호션 문겨놔라 소영돌이 자잠가 왜왜왜 왜왜왜 라라 소영돌이 라라 소영돌이 라라 소영돌이 라라 소영돌이 라라 소영돌이 자잠가 뭐야 저건 어떻게 얻는거야 라라 소영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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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짜잔~~ 오 됐다 먹었다 따란 근데 남의 거래 자트 뺐지 어떻게 왔냐 짜잔~~ 자트 뺐지 스틸 신고도 돼 여게임을? 아 이거 퀘스트가 있구나 퀘스트 완료 복수했어요 와 퀘스트 10개를 업적 달성했대 이거 뭐야? 왜 왜 또 뭐 어 곤충형 디지모난 이거 어? 감사합니다 우와 돈 개많아 이거 뭔 디지모나 됐어 어 음료자판기 음료 오오오 디스크 디스크 이런거 이거 막 공격력 세지는 디스크는 없나 이제? 나 돈 많은데 주변을 잘 살펴봐야 해 주변을 잘 살펴봐야 해 어 여깄다 퀘스트 헛 어 여기 아닌데 어 스캔 스캔 확인 확인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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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타본 지지모날 헛 헛 헛 했다 포탑은 뭔데요? 와이 어? 에버루터? 강제로 확장합니다 감사합니다 뭔지 모르더라 어?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게임이 너무 어렵거든요 이거 주변을 잘 살펴봐야해 스캔 얏 게임이 왜이리 어렵냐 헛 어? 하급 어 뭐지? 랜덤 데이터삼자 어? 우어엇 짐승률 하급밖에 안뜨는데요 스캔 확인 인 소형 비타민 어 이따가 왔어 지금 곤충이요 허급 이제 없다 와이 와이 해수색 어 뭐 에버루터가 뭔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어 800도 있어 좋아 한번 젠장 드라마 이 도쿄 사람들이 계속 여러분 저한테 팀 주는 것 같은데 어디 좀 움직여야 하지 않았 오우 디지오라 에베루터 감사합니다 어우 디지오라 에로르토 감사합니다 뭐야 이게 디지오라를 획득했습니다 뒤집어요 미소몬 왓 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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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olish 핡 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